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이 친구가 탕후루인가? 이거 탕후루라고 생각하고 한번 먹으면... 정말 맛없어 보인다! 간니, 린니, 다요리! 안녕하세요! 간니, 린니입니다! 오늘 제가 일단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엄마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간식 같은 거 못 먹게 하는데 요즘에 큐즐리 되게 유행이잖아요 큐즐리! 그쵸? 요즘에 막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이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먹어봤던 친구가 있어서 저희도 엄청 먹어보고 싶었는데 젤리다보니까 엄마가 저 진짜 못 먹게 하더라구요 엄마는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맞아요! 저랑 린니가 아빠한테 부탁해가지고 겨우겨우 산 큐즐리에요 큐후젤리! 자! 안에 여러분은 짜잔! 이게 큐후젤리인데 저는 처음에 보라색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근데 초록색도 있더라구요 아 그리고 전 침도 같이 오는 줄 알고 침을 따로 안 샀는데 저희가 산 거는 침이 같이 안 왔어요 그래서 타코야끼 이걸로 했어요 많은 유튜버분들이 리뷰하시는 큐오젤리 있잖아요 그 큐오젤리도 저희가 준비하고 지금 온 큐오젤리를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그 큐오젤리가 저희가 여행을 가는데 여행 갈 때 올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일단 먼저 큐오젤리부터 나가볼게요 일단 엄마가 확 들어오면 어떡해? 니가 잘 안한다 알았어만 일단은... 아니야 아니야 쟤 보고 와 아 쟤 보고 와 그러면은 그러면은 요게... 요건 보라색 큐오젤리에요 엄마 어때? 엄마 어때? 엄마? 뭐였어?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지금 자고 있어? 응 요 큐오젤리가 제 친구들도 그렇고 아는 유튜버분들이 리뷰하시는거 보면 마이곰이랑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마이곰이를 준비했어요 맛을 비교해볼께요 일단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와 마이곰이야 우와 거기다가 뭔가 바다향? 한번 터뜨려 볼께요 큐오젤리 저희가 처음 먹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아 떨린다 너 한번 터뜨려봐 언니 잡아줄께 하나 둘 셋 꼭 켜야돼 아 무서워 잠깐잠깐만 뭐지 이거? 뭐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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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꺼도 됐다 이렇게 돼있어요 두두 한번 먹어볼께요 음 알죠? 으깨지는 그런 맛이에요 마이곰이 맛이 나긴 나는데 마이곰이 단점도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설탕을 좀 더 추가한 느낌? 요 마이곰이에서 한번 먹어볼께요 확실히 마이곰이 향이 더 강해요 음 스튜오젤리는 고갯냉을 되게 탱글탱글해 보였는데 이렇게 막상 먹으면 잘 으깨지더라구요 으스러지는 느낌 전 그런 느낌 별로 안좋아요 근데 얘는 되게 쫄깃쫄깃해요 근데 언니 우리도 이거 엄마한테 들기면 혼나긴 혼나지만 아빠가 등짝 스매시 아는거 아냐? 조심해 나 이거 한입 더 먹어볼래 이거 잘 따라서 터뜨려있어 전 이번엔 이거 엄마고백이 너 막먹어가 봐 어? 막먹어가 마이곰이 안먹어가 타카 라이브 미니 마이곰이 너무 좋아 헉 나 뜯어 요호 요호 짜잔 고갱은 되게 탱글탱글해 보이잖아요 찌kra 찝어가지고 언니 어떻게 해 은니 은니 여기에서 뭔가가 내가 안방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봤거든 엄마가 잔뜩 잠꼬대 하는 거겠지? 코골아 안 차가워 안 차가워 초록색 까볼게요 쫄깃쫄깃했으면 맛있겠다 완전 맛있겠다 자 그 다음은 초록색 먹어볼게요 초록색은 청포도만 날 것 같아 청포도형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 둘 하나 전 여기에서 드려볼게요 하나 둘 셋 열매 같지 않아요? 어머 어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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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맛이 안나? 이거 아무 맛이 안나요 이거 젤탕만 많이 넣는다 뭐지? 이거 제가 볼펜으로 그린거에요 근데 이거 젤라틴? 젤라틴 덩어리를 먹는거 같아요 저는 쿄호젤리 되게 기대했는데 기대한 것보다는 실망이 컸어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이게 뭔가가 이루지는 않고 물렁물렁 있는데 맞아 예상하게 이건 다른거 같아요 다른 유튜버분들이 많이 한건 그게 진짜인거 같아요 저희가 오늘 먹는건 저는 별로 맛없었어요 저는 저희가 진짜 많이 기대하고 있는 쿄호젤리는 1주일 정도 뒤에 오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는 솔직히 쿄호젤리 보다는 마이구미가 나는거 같아요 맛있고 맛없어 쿄호젤리 마이구미 맛이 난다 해가지고 기득 많이 했거든요 응 아빠가 다 해보고 싶은게 있어 짠 응 안자고 뭐하냐 뭐해 엄마 자는걸로 왔어 너희 방송에? 어휴 뭐야 몸에 이렇게 지금 촬영하는거야 엄마 응 왜 이거 뭐냐 근데 너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 발음이 뭐더라구 아 쿄호 이거 누가 사줬어 근데 내가 용돈만 사왔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 너 용돈 얼마나 된다고 야 아빠가 사줬지 야 아빠지 빨리 솔직히 얘기해 아빠지 아빠가 사줬지 내가 참아 지금 엄마가 노 메이크업 상태라 등장은 못하겠고 뭐야 이게 떡이야? 이거 뭐야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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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알같이 생겨가지고 맛도 되게 잘한다 이거를 아빠가 사줬어? 얼마인지 모르겠네 뭘 아빠야 오늘 들어오기만 해봐 아주 그냥 등짝 스매싱이야 이건 뭐야 이것도 똑같은건데 참고주맛 저는 솔직히 맞았어 엄마 이거 고무냄새 고무냄새 나는데 여기서 보자 한번 이렇게 하는거 맞아 이거 어휴 이거 너무 무서운데 파 어휴 깜짝이야 이쁘긴 이뻐 되게 예뻐 자 여기 플라스틱이 벗겟나요 고무고무 근데 이게 맛이 있으려나 이거 먹자 뭐야 이거 응? 여러분 이거 떡인데 갓님 이거 왜이래 이거 맛이 아니아니아니 소리소리 정말 맛없는거 같아요 아빠 죄송해요 오늘 등짝 스매싱 맛을 각오하고 들어오시옷 아빠 죄송해요 오늘은 여기가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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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 기가 기가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 다행히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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